천원짜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화폐를 전문으로 감정하시는 우리 한창주 감정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이제 천원짜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얼마 전까지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는 지금 쓸 수는 있으나, 전돈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다 천원권이고요. 지금은 앞에 번호가 다 영문입니다, 영문. 지금은 한국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인데, 그렇죠? 네, 네, 네. 뭐, 벌어, 뭐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다 끝나서 영어로 갔군요. 근데 이게 왜 귀한 거예요? 이건 귀한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는 눈이 없어서. 뭐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뭔가 폼을 잡았는데, 이건 모으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런 걸 모을 때는 모으는 테마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빠른 번호, 우리나라 지폐 4종은 거의 7단입니다. 단위가 7단위인데, 0, 0, 0부터 끝에 1이라든지, 또 반대로 1부터 0, 0, 0 된다든지, 또 2가 쫙 있다든지, 또 1, 2, 3, 4, 5, 6, 7 이렇게 스트레이트 된다든지. 의미 있는 숫자들. 네, 네. 그런 것은 술층이 있고, 가기도 비쌉니다. 이것은 그냥 간신히 모은 건지, 의미가 없고요. 대충 이렇게 번호가, 일련번호가 연속된다든지, 초기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심히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뭔가 오래된 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지금은 쓸 수 없지만, 뭔가 비싼 돈이 아닐까. 그런 화폐를 예시로 보여주시려면 이거죠. 이게 굉장히 값져 보입니다, 이거. 이게 우리나라 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돈입니까, 이게? 이게 값져 보입니까? 값져 보여요. 왜냐하면 문양도 엄청 화려하고, 이게 뭔가. 그리고 위원님이 봉투에 담아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봤는데. 이게 뭔가요? 이 집회가 아마 전국의 시청자들이 많이 볼 텐데요. 화폐 수익가들이 보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미 떡 벌어지는?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집회는 우리나라 최초 집회인 호조 태안권이라고. 호조 태안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집회인가요? 네, 네, 네. 호조 태안권. 5량짜리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구한말 정도에서 근대주화나 상평통보통이 많이 나와서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돈인데 결국 제조원 하였으나 통영은 못하고 폐기된 비운의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전체에 다 폐기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간신히 한 몇 장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희귀한 거면 가격도 정말 높겠어요? 이건 굳이 가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굳이 가격을 평가한다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다. 눈빛. 눈빛. 대단히 높으면 저는 한 천만 원? 아니, 대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문 수직가인데요. 제가 대단히 높다는 것은 그 액수가 저는. 100대 없어요? 진짜요? 네. 천만 원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잠깐 팁을 드린다면요. 이게 한 13년 전에 2010년도 대전에서 한 교폐공사 주체로 합해 박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5량보다 좀 흔한 10량짜리가 한 장 나왔습니다. 10량짜리가? 상태도 좀 나쁘고요. 그런데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팔렸을까? 낙찰된 가격이 수수료 팔으면서 1억 천 정도의 비싸요. 1억 천? 이거보다 귀하지 않은 건데도 1억 천? 그렇죠. 상태도 나쁘고. 그리고 또 신뢰기에는 5량이 더 귀하거든요. 이게 더 귀해요? 이거는 그럼 얼마나 1억 천과 더 비싼? 상인데도 1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곁에 말도 안 되겠어요. 이건 많이 귀한 거예요. 한 2억? 굳이 가격을 매긴다면 거래 소장자나 사는 사람이나 이것은 정의는 게 없겠지만 최하 2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최하 2억? 저 이거 신뢰가 안 되냐면 한 번 이렇게 스치기만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자세히 그만할까요? 자세히 그만할까요? 저희는 이게 전문가한테 말해요. 안 돼요. 섣불러 씁니다. 합패로 쓰는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입니다. 아 진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국보급은 저희가 감히 범접을 못하니까 조금 그래도 많이 봤던 동전 쪽으로 가볼게요. 이 동전들도 그냥 깨끗하기는 한데 저희가 쓰는 500원, 100원, 50원, 10원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500원하고 이 5원하고 그냥 일반 동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수직가들이 하도 많이 찾고 그런 동전인데 왜 그러냐면 발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이 동전은 IMF 98년도에 나와서 8천 개가 제작됐습니다. 8천 개? 이건 아마 합패로 수입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몇 개가 발행이 돼요?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나올 때요. 8천 개는 엄청 적게 된 거네요. 그럼 이게 500원이 아니라 훨씬 비싼 건가요? 나올 때부터 금값입니다. 아 진짜요? 이게 그냥 나오지 않고 항상 이런 민트라는 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아 세트로요?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서 빼나온 겁니다. 이건 99년도인데요. 이게 이제 99년도입니다. 이건 만개가 나왔습니다. 만개? 역시나 적네요. 그래서 희소한 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일반인들이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각 가다가도 희한하게 이 500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각 가다가 이게 신받다 식으로 나옵니다. 찾아봐야겠다. 또 이 5원짜리는 이것도 비쌉니다마는 일통이 됐기 때문에 종전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고. 지금 화면에 아까 액면가 대비 가치가 높은 동전 나왔거든요. 저희가 구경한 500원이 있었고. 보면은 99년산 5원짜리. 이거 실물로 한번 보면은 이런 느낌이네요. 뒤에 연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99년산 5원. 그 다음에 또 한 연도가 있다면 뭔가 있어요? 지금 본 두 번째 99년산 5원이고. 세 번째 동전도 한번 저희 볼까요? 세 번째 동전 어떤 건가요? 현재 동전이 기한 것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찾는 것이 70년 적동입니다. 70년? 저기 나왔다. 1970년 10원짜리 적동. 적동 말고 또 뭔 동이 있는 거예요? 황동이 있습니다. 황동이. 적동, 황동은 단순하게 만들 때 소재가 적동은 구리가 88% 들어가고 아이언이 12%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리까지 비싸니까 조금 함량을 줄여서 황동은 구리가 65%로 아이언이 35%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적동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이가 있네요. 비교가 될 만한 걸로. 볼까요? 한번 볼까요? 아유, 살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유, 막 하시네요. 제가 하고. 전문가이시니까. 자, 이렇게. 아, 좀 색깔이 약간 다르네요. 이렇게 우리가 봐도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이런 거를. 저기 들어있고 이것은 조금 금색이 들어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살펴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만 시청자들이 꼭 알아들 것이 사용되는 가격이 별로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이걸 각각하다가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 왜 비싸게 산다 해놓고 안 사냐. 이 세 글을 말합니다. 세 글을 사용하자는 미사용품. 그런데 저희도 이게 굉장히 발행량이 많은데 세 글씨는 남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다른 동전은 희귀성이 있어서 비싼데 이것은 재고가 없습니다. 발행량이 재고가 없습니다. 네. 네.